안녕하세요. 쇼핑몰 세무 5분 특강의 김진우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국내 상품을 해외 사이트를 통해서 판매하는 역주구 쇼핑몰의 경우에는 부가가시체 신고 시 해외 매출이 발생하였으므로 실제로 신고를 할 때 영세해율 매출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출통관을 거쳐서 나가는 경우가 아니라 국제배송을 통해서 우체국 EMS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부가가시 신고 이후에도 소명자료의 요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주구 쇼핑몰에서 세무서의 소명자료가 요청이 됐을 때 어떤 자료를 간단히 준비해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주구 쇼핑몰은 영세율로 매출 신고가 되기 때문에 부가시 신고 시 지속적으로 환급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매출세액은 0%고 매입에 대한 부분은 관련돼서 환급을 받게 되기 때문에 소명 요구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소명은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된 근거로 영세 매출이 맞는지 그리고 매입도 실질적인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 맞는지 꼼꼼하게 체크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과 매입 모두 장부 기장하거나 회계 처리할 때 관련된 자료를 구비해 놓아야 합니다. 먼저 역직구 사업장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매출이 발생하였으며 상품도 해외 구매자한테 판매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매출이 해외에 판매됐다는 것을 입증해야 될 텐데요. 그러려면 저희가 준비해야 될 서류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결제대금에 대한 부분 페이팔이나 페이은이와 같은 해외 결제 시스템에 대한 피지사에 대한 자료를 구비해 두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베이나 아마존과 같은 해외 사이트의 판매 자료로 구비해 두어 소명 자료로 구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게 바로 우체국 EMS 등 해외 국제 배송에 대한 배송 내역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매입 관련된 자료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과연 사업과 관련된 경비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1차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실질 거래에 대한 증빙 수치를 한 건지 아주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매입 관련된 부분 중에 이제 두 번째로 세금 계산서. 매입 세금 계산서의 경우에는 주된 거래처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거래가 많거나 거래금이 가장 큰 곳들은 환급을 받기 위해서 금융 증빙도 같이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비용 중에 최근에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재고 매입하는 경우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잘 챙겨야 하는데요. 실제로 거래처 명만 확인되기 때문에 관련돼서 어떻게 사업과 관련된 경비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민하셔서 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매입 같은 경우는 온라인 구입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온라인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G마켓 옥션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PG사의 상호만 뜨기 때문에 관련돼서 별도의 결제 내역을 따로 정리하셔서 어떤 상품을 샀는지 어떤 식으로 매입을 하게 됐는지를 단순히 결제 내역만 갖고 계시는 것보다는 상세 내역을 같이 준비하셔서 환급받는데 소명자료로 충분히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역직구 쇼핑몰에서 세무서 소명자료가 왔을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쇼핑몰 세무 5분 특강의 김진우 세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